직장 룰롤루 내 직장은 룰롤롤롤루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어요 톡톡톡 시계소리만 이제 점심이야 6시땡 가방 싸는데 왜 불러요 오늘 또 야근강 나오네 또 하고 싶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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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회사가 서 똥을 쌀 거야 회사의 시간을 훔칠 거야 A4 용지를 막 쓸 거야 회사의 자산을 훔칠 거야 네가 1, 1, 2를 맨날 1, 1, 9 쫙 피기 전에 살고 보는 게 먼저잖아 오늘 하루 정도, 물건ber deviation 뭐 어때? 사장님 두 손, 두 벌 다 들어 푸른 애 만세 짱이네, 명예직 우린 그걸 이렇게 불러 다같이 불러보자 워 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룰 아아아 아아 온몸이 콕콕 쑤진단 말야 아아 아아 아 아아 밖에 날씨가 좋다는 말야 집에 가고 싶어 얼른 퇴근하자